아, 아, 아아 설마? 발전기 좋아 없애버려다, 없애버려 없애버려, 없애버려, 없애버려 없어지는 소리 들리죠? 아아 아, 왜 안 없어져, 왜 안 없어져 아이씨 아파 뒤지겄네 빨리 없애봐 좀 어? 어, 저쪽이야 이거? 계속, 저쪽은 계속 해야되는건가? 다 없애, 다 없애 키자마자 문으로 달려야 된다고? 이거 다 없애야지 가는거 아니야? 한 번 더 키면 될거같아 있나? 반대뼈, 반대쪽에 부은병? 오, 봤다 저건가? 먹으면 되겠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켜고 갑시다 가 이제 가면 뚫려 있을꺼야 어, 막 깨끗해졌죠? 아, 아 가자, 가자 어어 중력탄 한발 꺼져 빨리빨리 그렇지 한발 준 이유가 있어 문이 안 열려 저기 온다, 저기 온다 저기 열어줄거야 그렇지 한 번 더, 한 번 더 세게 세게 그렇지 한 번 더, 한 번 더 세게 어, 아니 아니 그만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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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만 그만 제발 형 뚜어어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옳지 두번까지만 하고 어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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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지 두번? 아이 제대로 막아야지 아이 두번 그렇지 이제 할거잖아 그치 또 나한테 올거지 나한테 올거잖아 그치? 그러면은 갔나? 우와 안올거야? 올거지 너 이 시키 이 시키구 너한테 야 뛰어 야 뛰어 뛰어 으어어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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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봐 제끼 와봐 와아 아 따 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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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려줘 웅 우파 우타를밀 유현 너 유현 꺼낼 그치 아이들 어디 옳 로마 고마워 어어어 창문 구석 빨리 문 열어! 여기로 와라! 참깨! 여기로 와라! 참깨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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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풀피 풀피 우와 좋아 아우 초콜릿 너무 많이 선물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초콜릿을 안 읽어요 제가 달아가지고 초콜릿을 안 읽는데 그냥 초콜릿 쏘지 마시지 그냥 초콜릿 쏘지 마시고 그리고 킥뷰 사세요 킥뷰 킥뷰 사신 다음에 제 방송 더 화질좋게 보세요 아 근데 선물 네 감사합니다 아유 천개씩이나 저게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해가지고 죽어볼테요 내 쏘셔 내 쏘신 정성은 진짜 감사합니다 돈 트러스트 에밀 아 잊고 있잖아 아이씨 돈 트러스트 에밀? 에밀 맞나요 이거? 믿지 말라는데 에밀을? 에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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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여섯 발 막아야되 살았다 살았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다 온 것 같은데 온모님 컴퓨터 못쓰시길래 핵이 안걸리세요 핵? 렉이 아니고? 저 저 컴퓨터 PC 패밀리 꺼씁니다 PC 패밀리 이거 누구야? 얘 걔 아니야? 아까 그 박사? 까마귀 구나 까마귀 와 이거 나 아이템으로 뭐가 나오는지 봐야겠어 딱 한 발 죽여 아직 한 발 남았다 죽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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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놈의 성질머리들 봐라 이거 덤벼 덤벼 쉽게 보내주질 않는구만 커피 보온병은 그거야 그냥 모으는 거 있잖아 게임 그냥 이런 비디오 게임 하다보면은 뭐 모으라는 거 있잖아 막 보석 보석 100개를 모으시고 막 그런 거 컬렉션 그거야? 어 뭐야 튀어나와 어 이렇게 빨라 어 아이템이다 이런 게임은 안 무서운 편이야 아 아 안돼 안돼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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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이거 무조 으아 아우 아퍼 어 또 있다 아싸 스트라이크 어 빛이다 좋아 좋아 다 내꺼야 어 또 있다 에밀 메이드 톰 두인 뭔 말이야 이게 까마귀봐 아 뭐야 아이씨 까마귀봐 아 뭐야 아이씨 가 가 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냐고요? 음 그럴리가요 아 아 Natomiast 아 아 아 아 아 다 나 저 뭐 있다 저기 저도 뭐 있는데 저기 끝에 전 23살이요 목소리랑 그렇죠 네 op 그렇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요 야, 문 열어 아, 문 안 열고 뭐 했대? 이 자식이 나를 엿매기고 있어 이 자식이 나를 엿매기고 있어 목소리로 인기 많았냐고? 나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방송 때문에 내 목소리가 그나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거야 난 평소에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목소리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이 자식이 뭐야 들어와 들어와 빨리 찾아 죽겠어 어, 찾았어 빨리빨리 아, 미친 사람 약올 그릇, 진짜지 이번엔 진짜 이번엔 아, 나 아프다 지금 나 죽어, 나 죽어 미켜, 시키야, 미켜 아, 깜짝이야, 세 명인 줄 알았어 이 자식이 오신 분은 어디 가는거지? 어디 농장 간다고 그러는거 같던데? 안더슨 논자? 너는 틈이 없네. 이상한 사진들이 올라갔어, 사실이야! 난 다행이다, 형, 같이 와. 앤더슨은 그 말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, 그들은 저한테 도착한 거에 대해 말했었는데, 그들은 적금에 대해 말했었는데, 그들은 농업의 지역에 있는 메시지가 있는 곳에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. 너는 그냥... 나의 문화에 대해 도착해! 죽을래! 내가 말할게! 내 총을 잃어버렸네. 메리는 어디에 보았던 곳이었어. 메리! 메리! 아, 놈! 넌 괜찮으세요? 제 목소를 듣고 있어! 내가 차를 꺼내려고 했는데, 그 와중에 광고파는 무사하대 바로 밑에 있네? 너무 좋아! 아 여기가 농장이나보구나 같이 가야지 이걸 졸라 믿음이 안가 한 명 죽이더니 자신감이 폭발이네 아 나 무기도 없고 선정도 없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뭐야 이거 시비 거는 거야? 왜 이래?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하나 둘 셋 뚝!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히 나댔어요 어디서 여기 뭐 있다 아 원고잖아 원고가 필요한게 아닌데 총이나 손전등이 필요하단 말이지 아니 가자 혹시 모르니까 또 한 번 켜 됐어 난 가 왜 그래 아아 아아 아 아 졸라 아파 아 내가 다 아파 아아 피할 수가 없어 이거 아아 아 졸라 아파 잠깐만 아 미친 이거 원고 안먹어 이씨 안먹어 아이 더러워서 안먹어 이씨 바로 다이렉트로 가 아 안 피해줘 이거 봐봐봐봐봐봐 방금 피했는데 이거 피한건데 이거 피..어 뭐야 피해줬네 오 피해 오오오 간나 잘 피해다 뭐야 오 갑자기 신들렸어 오오오